원래 뜨거워, 현진이. 현진 씨는 원래 뜨겁나요? 원래 뜨겁죠. 딱! 네, 바로 이거죠. 아, 그거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바로 해. 현진이 만약에 그 흑발 보니까 또 되게 핫해 보이고 그래도 햇빛도 이제 약간 그 까만, 뭐 까만 옷이든 좀 얻으면 햇빛을 받으면 좀 뜨겁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의미로 또 색깔을 받는다. 뜨거운 냄새. 뜨거운 냄새. 뜨거운 냄새. 뜨거운 냄새. 뜨거운 냄새, 처음유. 현진이 이제 스물넷 살이 됐는데 하니폰? 아, 언제 좋아요? 언제 춰요? 언제 춰요? 지금. 아니, 지금.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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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폰이 생가고 아... 보는 거... 죽어야 돼, 하니폰. 아, 안 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아, 나. 형, 형. 형! 와우! 촬영 시작! 아 잘하는 건 있어요? 예. 이 암웨이 볼 굉장히 다행히 합니다. 암웨이 볼? 아이솔레이션은 현진이지. 아 현진씨 그 있잖아요. 남들 보면 깜짝 놀라서 헷갈려 하는 거. 다 이거 하세요. 뭐예요 저기? 제가 그.. 아이소레이션을 딱딱딱딱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오우 오우 이거 표시나 코네